아른거리듯 사라져지 낯설어져가 너를 떠나보내 1031이에요. 비밀번호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종민 오빠, 여자친구 있어요?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두 분도 그래요 잘 어울려요 두 분 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네, 종민 씨 저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 거예요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이제는 널 바라보지 않는 너의 차가워진 품속의 기득